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이 일단은 또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오늘은 TSMC 효과도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두려움은 없애되, 긴장은 풀지 말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다고 막 들어가지도 마시고요, 또 밀린다고 막 빼지도 마시고 일단은 신중하게 좀 전략을 짜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해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저희가 데일리 방송하면서 진입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수요일날 분명히 시그널을 들였으니까 수요일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하방을 2450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대낙폭 포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왔는데 어제 한 줄평에 제가 그랬죠. 두려움, 이제 다 왔다. 그런데 두려움은 오늘은 없애되, 긴장은 풀지 말자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나스닥 지금 선물 차트 모습인데 어제 나스닥이 좀 떴습니다. 나스닥이 떴다는 것 자체가 결국 필라디엘피아 반도체 지수가 떴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니 바텀으로 TSMC가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선방했고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았고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연동관계로 우리 국내 시장도 과대낙폭이 되면서 올라간 건데 이따 코스피 차트 모습을 보겠습니다마는 도드라진 반등세는 아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하나씩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선물 차트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현물 차트 모습도 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갈 공사는 있습니다. 단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오늘로서는 좋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단지 구정 앞두고 마지막 주부터 구정 전주까지 더 안 좋겠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고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달러인덱스가 지금 제가 원하는 선까지 다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3불 조금 위에까지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103불에서 사실 확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103.13불이니까 미국 시장을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달러가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실시간 환율을 보더라도 아직도 오버시팅 구간에 조금 머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달러인덱스와 환율을 내릴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고공행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차트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500불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도인데 월요일 정도의 키 맞추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그런데 언젠가는 조금 더 키 맞추기가 아닌 차익실험 메모리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정신은 제가 두려움은 없지만 지금부터 이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방 지지가 이제 2420에서 2450에 되느냐가 중요하고 어제도 은변호 회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의 양봉 마감이다. 어제 양봉 마감이 되면서 미국의 현물이나 선물이 양봉 마감되고 국내로 커플링이 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구도거든요. 물론 오후에 정강 후약이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TSMC 모습인데 지금 이 차트 모습이 TSMC입니다. TSMC가 지금 더 가기 위해서는 145분은 언감생심이고 지금 112분인데 마감된 게 조금 더 주가가 뻗기 위해서 다음 라인을 보시게 되면 TSMC가 이제 120분인데 지금 약간 저항 구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TSMC가 저항 라인을 뚫고 조금 더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정도 키 맞추기 하고 월요일 날 좀 뜨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화요일 정도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정도도 조금 더 붙을 수 있고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언제 엔비디아와 TSMC가 키 맞추기로 조금 가격 조정이 들어가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지금 2차전지가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딥하게 가서 필라델피아 지금 반도체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봉인데 지난번 고점이 4,233이었습니다. 지금 4,206인데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전형적으로 넘어가는 기술적 모습을 띄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려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고공을 좀 해줘야 되고 TSMC가 저항라인을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동관계로 분명히 국내도 반도체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 쪽에서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코스피로 넘어와서 업종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전일 양복 마감이 됐죠. 양복 마감이 좀 크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으로 좀 시작한 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도 양복 마감이 좀 된다면 좋은 분위기인데 오늘 양복 마감이 정말 된다면 월요일도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로 갈 거고 그럴 거면 지금 2,47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코스피 200 모습을 지금 선물 차트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하방을 저는 330 받고 우리가 옵션판을 보게 되면 자꾸 콜과 푸시 관리니까 옵션이 변경되는데 어제는 330포인트가 2,460이었습니다. 근데 하방을 제가 2,450을 본다는 게 지금 330포인트가 2,450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인 332포인트에 2,469, 7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상방을 340까지가 좀 열려 있긴 해요. 그러면 코스피 포인트로 2,526포인트인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안착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앞으로 내려왔고 지금 나이키처럼 하나 이제 가마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고점 상단을 2,5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515도 강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일단 지수 먼저 지수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엔비디아하고 TSMC가 살짝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 조정은 솔직히 다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시황은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도가 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고 긴장감 유지하면서 좀 보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반도체 스윙 매매, 스윙이 아닌 스윙 좀 긴 매매 관점으로 넣어놓을 건지 아니면 이벤트나 모멘텀을 계속 보면서 순환매 접근 형식으로 접근할 건지를 지금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단지 큰 거시적인 거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인을 드렸으니까 갖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집어넣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집어넣느냐. 구정 존으로 보면서까지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2월 FMC 기간까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정도에는 또 수익 창출이 크게 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오전장에서의 특징 섹터들 3가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애플 관련 주 그리고 원전 테마 뽑아왔습니다. 네. 반도체, 애플, 원전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만 봐도 알겠지만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재밌게 정어봤습니다. 불꽃슛은 정리하고 낙폭과 대심 찾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불꽃슛은 정리하고 낙폭과 대심을 찾아보자 라는 의견을 한 줄 평으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반도체에 대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스페셜 원 영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어제 영상을 꼭 참고해보시고 저도 생방 도로계전을 봤는데 7분 정도부터 보시면 되고 어제 온디바이스 AM에서 제주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2만 원의 지지 받게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어제 안 나왔고 2만 원 지지만 받았거든요. 오늘 예상대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지금 장중에 21%인데 오늘 휘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주들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여기서부터 물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제는 먼저 플리토가 좀 갔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윗고리가 달리고 있고 제주반도체도 오늘 윗고리가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안 달리더라도 이제는 진입 구간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쪼개서 진입 타점이 나온 거고 아주 뭐 스킬포화에 가까운 사실은 기술력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반도체 부분들이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도 했지만 전방 산업이 뭔가 좀 변화가 된 게 있느냐.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없어지고 반도체 실적들이 적자폭이 개선되든 아니면 흑조로 돌아서건 이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한 건 반도체의 실적 개선폭이 빠르진 않을 거예요. 저는 빅사이클의 초기 부분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봐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너무 딥하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찌됐건 지금 해가는 형태가 캐파 증설이 아닌 캐펙스 증가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단지 지금 오늘 반도체들 올라가는 건 현구간 이슈 및 실적 커플링에 의한 반등이에요. 즉 엔비디아, TSMC. 이 연이은 상승이 작용을 한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가 지금 이 차트 모습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봉이고 이게 일봉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추세 때가 잘 만들어지고 업한 개선이 있으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고 나서 계속 뻗진 않거든요. 즉 그림을 좀 그려보면 계속 뻗을 수는 없어요. 좀 뻗다가 분명히 조정받을 겁니다. 비슷한 차트 모습이 기아. 만약에 기아처럼 돼버리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고점을 뚫고 갈 때 휘날레가 나오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도 이렇게 튀겨져서 지금 가는 쪽인데 아직 분봉상으로는 조금 더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진입은 정말 이거는 자폭행이고요. 집중을 해야 될 게 선별화를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동강정 미사화로 초점을 맞출 건지 파운더리로 할 건지 공략 포인트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도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유진테크라든지 계속 언급드렸던 증착과정의 ALD 가는 과정 주성 오늘 반등이 안 나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유진테크가 4만 3,400원 4%대 올라가고 있고 주성도 오늘 튀겨져서 올라가거든요. 이 접근 포인트를 갈 때 여기도 매매로 할지 구정 때까지 좀 흔들려도 내가 가격 떨어지면 더 받치겠다. 확실하게 공략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세분출에 핀날레를 기록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어떤 전략을 택해서 반도체 종목을 가져갈지 종목별로 확실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 종목으로는 또 애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애플이 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더라고요. 애플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한 줄 평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다가오는 모멘텀, 과대 낙폭, 단기 수급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이 밀리기도 했었죠. 모멘텀이 무엇일지도 궁금한데 애플과 관련된 테마도 알려주시죠. 네. 저는 애플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애플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애플 자체가 하방 지지를 좀 본 다음에 사실은 180불 정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박스권 장사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200불이 박스권 상단, 하단이 180불, 170불까지 밀리면 과대 낙폭.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애플 모습도 사실은 목표가를 하향한 것치고 그리고 아이폰 1, 6이 최근에 나올 일이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는 휴대폰에 관해서도 AI와 더불어서 조금 우위에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과대 낙폭으로 딱 가니까 180불 언제력까지 좀 바닥을 다지니까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에서 리포트도 좀 밀어주고 주가의 단기 반등세를 조금 가져오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환인데 그걸 상승 돌파하려면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벌써 거기까지 내다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인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 혼자 힘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단 뚫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애플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중단 언저리 상단까지 200불은 못 가더라도 194불, 195불까지 갈 때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때 관련된 종목들이 모멘텀을 타면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기술적인 지수 반등 속에 애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커플링 연동관계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애플이 이제 지금 당장 다가와 있는 모멘텀이 비전 프로입니다. 오늘 밤부터인데 비전 프로가 오늘 지금 사전 예약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에서 단기 모멘텀이 있을 거고 비전 프로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기 때문에 원화로 한 400만 원 좋은 돈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전 예약을 하고 2월 2일부터 온라인 판매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 애플 관련주를 LG 이노텍을 대장주로 놓고 그래서 LG 이노텍을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려본 거였거든요. 실적 베이스에 이제 낙폭과 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애플 주가가 내려갈 때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단기 반등을 쓸 때 소용주로 선택을 할 것이냐. 나는 그런 거 다 싫다. 좀 과대낙폭 쪽에서 LG 이노텍을 할 것이냐. 이것만 이제 접근 포인트를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비전 프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게 되면 지금 LG 이노텍 모습인데 오늘 상당히 잘 올랐어요. 지금 7%가 올랐는데 21만 5천 원이거든요. 하루 두들겨 맞고 전일 견디고 오늘 양봉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요일도 LG 이노텍은 쉽게 안 빠질 거예요. 설령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정감으로 가려면 이쪽이고. 비전 프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까지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MR, VR, AR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메타버스 퍼포먼스 모멘텀을 원할 거면 맥스트, 자이언트 스택 가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맥스트 차트 모습인데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비춥니다. 완성도가 있는 고수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나의 완벽한 기술적 철학이 있다. 그럼 하시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안전판 역할로 관리하면 구정, 명절, 영화 이런 곁다리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덱스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덱스터 모습.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로 가게 되면 오늘 시세반등이 10% 나오고 있는 더구전자까지. 더구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타진을 좀 해봤어야 되죠. 제가 좀 꽁꽁 숨겨놨던 거고 그래서 선택을 포고할 때 안정감이냐, 퍼포먼스냐 조금 메타버스를 견뜨리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그냥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적인 걸로 들이받느냐 이걸 선택하고 가시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애플에 관해서 이슈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반도체를 주셨다시피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을 택할지 혹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종목을 택할지는 함께 또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종목으로는 원전을 보셨네요. 원전 한 줄 평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원전 정책 유지는 지속될 것.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도 정책 기조가 일단 총선까지는 쭉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전에 대한 테마 접근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앵커님이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역시 저희 이토마토 메인 앵커 다우시고요. 저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는 게 아니고 총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총선 때까지 지금 정책들을 나오는 게 보면 정책 테마가 그나마 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벌써 출산을 세 번 달아드렸고 지금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산 테마 같은 건 어제 끝났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윗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나마 기술적인 거 남아있는 게 삼성 출판사 이 정도고 그러면 정책 테마로 돌아가면 원전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탈원전 기조로 다시 돌아설까? 돌아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치인맥주들 부가 지지율에 따라서 이런 것 같은데 저는 탈원전 정책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부 정책 기조가 계속 총선 때까지는 유지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스플로우가 반도체 이런 단계에 갔을 때 전기가 많이 드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나와가지고 또 탈원전 안 되고 원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분명히 과대낙폭 구간은 많아요. 근데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는 원전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실과 허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가 밸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원전은 그렇게 적합도는 없죠. 시작의 주도주도 아니고 정책 테마니까 소외주 쪽이니까 단지 신재생의 큰 부류에는 지금은 포함되어 있다. 원전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튀어주면 차익하고 갈지 튀어줘도 내가 끌고 갈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 영원한 숙제고요. 밸류적으로 조금 그나마 안정감으로 가려면 이제 한정기술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좀 있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한정 KPX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소용주로 가게 되면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맛있어 보이는 게 일진 파워 이런 정도입니다. 기술적인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막 백화점으로 막 던지면 사실은 그거는 내 포트폴리오가 웅망되는 거거든요. 명확히 포인트만 잡고 역시나 대장주는 에너빌리티예요.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 보시면 되고 에너빌리티의 변곡은 이제 16,500원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상단까지 붙고 상단 돌파하면 조금 더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올해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시장이 원전 부각으로 조금 더 도와주면 마사지가 좀 되면서 가는 분위기죠. 대장주 쪽으로 가실 겸에 에너빌리티 쪽으로 하는 게 좋고 기술 쪽으로 갈 거면 일진파워 쪽이 괜찮은 것 같고 추세를 줄다림들을 치는데 조금 올라타고 싶다. 그러면 한정기술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최후선법 진행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장주, 소영주 중에 일진파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보시는 분들은 원전 섹터 총선 전까지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소영주 쪽에서는 일진파워까지 제시를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수익에 대한 관점들 다르게 가져가셔가지고요. 이 전략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테마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반도체, 애플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장 관심 종목 삼성 SDI 준비했습니다. 네. 뭐하고 하는 전략일까요? 저희 이 시간에 삼성 SDI나 함께 계속 체크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끌고 가겠다 했으니 분명히 리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어제 에코프로 비엠과 더불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차트 모습이 에코프로 비엠인데 좀 잡아주시고 어제 우리 은별은 케념이 진입 타점을 물었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을 돌려보니까 27만 5천원에서 28만 5천원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잡혔겠죠. 그나마 기술적으로 단기반등세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엔캠을 지금 달려둘 수는 없잖아요. 엔캠은 지금 뭐 가진자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냐. 에코프로 머티는 먹거리 없습니다. 기술적인 거예요.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에 전제 조건을 놓고 그러면 그나마 다 털었을 때 에코프로 비엠이 맞는데 이제 의사결정을 정하십시오. 들어갔으면 손조를 26만원 제시했으니까 26만원 무너지면 단기로는 주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면 더 붙는다. 정리하고 SDI 지난번에 추천할 때가 45만원 언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를 들였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하방 낙폭을 어떻게 되냐. 제가 SDI 했을 때 기업 내용은 설명을 놓고 암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접근 포인트로 할 때 3359로 하겠다. 지난번에 3% 진입을 했고 이번에 3%를 잡는 거거든요. 저는 하방 낙폭을 저 나름대로 전방 산업에 관해서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고 3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를 잡으면 이제 우리 스페셜원 시청자분들은 총 비중이 6%가 됐어요. 6%가 됐고 나머지 5%를 언제 채울 거냐. 이거는 지금 일단 1단계에서는 저는 완벽하게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이 구간에서 6%를 채우게 될 때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SDI 3% 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팔로우 합하면서 리딩 전략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3%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또 일요일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사실은 뭐 매주 일요일마다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난이도도 높고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좀 준비를 해봤고 일요일날 매매 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시적인 건 좀 차지하고 명절 전에 어디를 좀 잡아야지만 수익이 단기로 내가 좀 챙길 수 있을지 저도 매매 비중을 좀 올렸기 때문에 일요일 김민준 사이클 투자에서 9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명절까지 되면 음식도 준비하시고 용돈도 필요하시니까요.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을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9시 이렇게 딱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에서 금요일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